칼국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인 걸그룹 뉴지니스 민지가 결국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. 앞서 민지는 지난해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칼국수가 뭐지라는 발언을 했습니다. 이를 본 일부 네티즌은 컨셉이다라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고, 해당 발언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계속 회자됐는데요. 이에 민지는 지난 2일 팬들과 소통하는 방송에서 칼국수 논란을 언급하며 여러분, 제가 칼국수를 모르겠어요? 두 번 생각해보세요.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. 여러분은 칼국수의 종류, 재료 다 알고 계세요? 라고 해명을 했는데요. 그러나 논란은 더욱 커져갔고 결국 민지는 사과문을 통해 저의 말투와 태도가 보시는 분들께 불편함을 드렸다라며 좋지 못한 태도를 보여드린 것 같아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사건에 대해 온라인상에선 의견이 분분합니다. 한 기자는 이걸 가지고 1년 동안 비아냥거린 안티도 대단하다. 겨우 칼국수로 1년 내내 비난했다. 20년 기자 생활 중 가장 황당한 사과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는데요. 야구캐스터 정우영은 SNS를 통해 냉정하게 이게 이럴 일인가라며 민지의 사과문을 캡처해 올리기도 했습니다. 이를 본 네티즌들은 고작 저런 일로 사과한다니 칼국수 몰라서 사과문까지 써야 하냐 범죄도 아니고 팍팍하다 등 민지의 사과문에 대해 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. 반면 일각에서는 라이브에서 욱한 부분은 경솔했던 게 맞다. 고향이 강원도인데 칼국수를 모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다. 오해 유발한 말인 건 맞다 등의 의견도 있었습니다.